야구는 선수들이어야지 우리가 아나? 무책임한 조직원 돈 없이 어떻게 야구를 잘해요 떨어진 애 의욕 나 프랜차이즈 스타야 힘있는 선수의 터셀 당신 야구인 출신도 아니잖아 편견, 고정관념, 파벌 싸움, 채용 비리, 고장난 시스템 그래서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죠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나 웃음 그거 할 겁니다 돌직고 오피스 드라마 스톱 리버